하이 내가 할게 괜찮아 다 해는걸 뭐 수기를 맞춰놨는데 못 들었어 그럴 수도 있지 뭐 가자 야, 자 자 자 자 조용히 하고 야, 이건 교실이 아주 번쩍번쩍 나는데 이번 주 주워지는 누구지? 진홀이요 야 유병이, 니가 주워지여? 병이가 우리 좋아한대요 선생님, 저 사실은요. 제가 지각을 했는데요. 경화가 다 해놓은 거예요. 성경아, 선생님은 오늘 아침에 기분이 아주 좋다. 그 말이야. 이 교실이 깨끗해서만이 아니고, 또 경화와 누리가 주변일을 잘했기 때문만이 아니다. 바로 참다운 우정. 그러니까 친구의 잘못을 서로 감싸주고, 친구의 수고에 감사해야 할 줄 아는 두 사람의 우정을 받기 때문이다. 자, 우리 두 사람에게 앞으로도 아름다운 우정을 간직하라는 뜻으로 박수를 쳐주자. 야, 너 다 먹어라. 다 먹어. 야, 뭘 이렇게 깨도 안 군드린데도, 아이. 이 뜸띠야, 내 건데. 나 하나 거잖아. 너 세 개 먹냐? 나라, 근데 나 한 대 더 먹고. 딩밥 세 개 먹으면 안 되냐? 응. 다 먹어라, 다 먹어. 오늘 왜 이렇게 눈꼬리시지? 야, 신경 꺼라, 신경 꺼. 저러다 치진 말겠지. 야, 너희는 웃기지도 않니? 뭐가. 우리 말이야. 아주 얌전한 척. 가진 내 속 다 떨면서 혼자 잘난 척은 다 하고. 또 선생님이 왜 개만 칭찬하시는 거니? 누가 아니래니? 아까도 가만히 있어도 될걸. 괜히 정직한 척 나서가지고. 으으, 정말 반맛이야. 또 남자애들은 왜 개가 보면 그 모양이냐? 누가 아니래니? 으으, 그렇지. 내 눈꼬리시야. 자, 어저께 엄마랑 시연 가서 샀거든? 우리 하나씩 나눠서 끼자. 고마워. 와, 진짜 예쁘다. 자, 껴봐. 짠짠. 근데, 누리야, 너 어저께 사태지 나온 거 봤어? 아니, 못 봤는데? 하, 멋있더라. 나도 라이브 코서트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그런데, 난 사태지 별로더라. 아태야, 내 도시락통. 교실에 두고 온 거 아니야? 맞다. 나 교실에 갔다 올 테니까 문방구에 가 있어. 응. 빨리 와. 으응. 이게 다 전부예요? 아, 우리 집엔 비싼 거 없어. 자, 이거 2,000원이나. 이게 제일 비싼 거예요? 아, 이승이 비싸다고 뭐 다 좋은 줄 아냐? 어이, 이게. 자, 받아. 아, 팔 떨어지겠다, 너. 안 살려면 관둬. 아, 녀석은. 살려면 사고 말려면 뭐. 그렇지만. 아, 서태지구나. 너도 서태지 좋아하니? 응, 조금. 그럼, 서태지 뮤직비디오도 받겠네? 아니, 아직. 우리 집엔 그거 있는데. 영상집도 있어. 너, 우리 집에 같이 갈래? 언제? 지금. 지금. 이런 거 처음이지? 응. 조금 더 보자. 내려와서 또 보면 되잖아. 뭐, 오늘 만나러니? 그건 그렇고. 어떻게 걔는 친구가 좋아하는 거 싫어할 수가 있어? 너랑 제일 친하잖아.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네가 맨날 그렇게 이해해 주니까 걔가 더 그러는 거야. 오늘 아침에도 봐라. 실컷 고생한 건 넌데 칭찬은 지가 다 받았잖아. 애들은 다 네가 바보라 그러더라. 어디 갈래? 어, 경하야. 왜 벌써 가니? 경하야, 너 이거 줄까?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받아. 이건 너랑 나랑 친구가 됐단 진표야. 근데, 난 줄 게 없는데 어떡하지? 그럼, 넌 이 반지 주면 되잖아. 반지? 이건 안 돼. 경하야, 어제 문방구에 갔더니 너 없더라? 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뭔데? 안 좋은 일이야? 아니.